네 안녕하십니까. 대구를 위해서 코로나19랑 열심히 싸우고 계신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 깊은 노고와 관심에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지역 예술가로서 큰 도움은 못되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연주라도 한 곡 올려드리면 좋을까 싶어서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정말 조심하시구요. 그리고 감사드리구요.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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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